새로운 출발? 다른 행성으로 떠날 때 그때의 느낌이 약간 되게 설레고 두렵기도 하지만 기대되는 마음이 더 큰일 났어요 뮤직비디오에 항상 공 같은 게 등장을 해요 그 공이 무슨 의미를 하는지 한번 재밌게 해석을 하시면서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액션! 깃발이 꽂혔으니 미래의 G2A 소중히 히스토리아는 한 걸음이 너라도 내 내일의 기대를 가져다 놓고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 너도 불러주기만을 바라고 있어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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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한 번 바라보고 갔던 터돌 터돌한 걸음걸이 No more 액션! 액션, 액션은 지민에서 제이미를 성장하는 과정을 좀 많이 담아봤던 거 같아요 하나하나 컷마다 의미가 많이 담겨있는 또 저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있는 곡인 것 같아서 곡으로도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뮤직비디오도 보고 또 시각적인 게 많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